구글모 회사 알파벳의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 GM의 크루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자율 무인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요금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회사의 무인 상업용 승객 서비스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업 승인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방식의 택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앞서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와 텍사스의 오스틴에서도 무인 택시가 허용됐지만 일정한 운행 제한이 있었습니다.